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난해에 징계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가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1심입니다. 이번에 1심 판결을 놓고 지금 추미애를 비롯해서 조국 또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마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징계받을 짓을 했다. 그러니까 빨리 사퇴하라. 이런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했다는 핵심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윤 총장이 있을 동안에 판사들에 대한 성향,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세평 이런 것을 분석한 문건이 있는데 이걸 사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할 때 징계 절차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징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이고 또 본인에 대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또 징계변화를 간다는 건 말해야 된다 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기피 신청을 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기각하고 한 사람은 놔두고 나머지는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또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기에 징계위원으로 온 사람들 가운데 기피 신청을 네 사람이 했는데 네 사람 중에 세 사람만 기피 기각시키고 나머지 한 사람만 문제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기피 신청할 기피 심사를 할 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그 법원에는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판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것도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랬는데 이번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앞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걸 놓고 지금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번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를 놓고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한 이 판사들의 판단을 놓고 일반 판사들도 통상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선고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소송 1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작년 말 같은 재판부의 이전 판사들이 정직 2개월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을 때 제시했던 판단과 이번에 법원에서 내린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반대다. 이게 정치적인 판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재판부에도 이른바 판사 문건이 공소유지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유용됐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문건이라는 게 판사들에 대한 일일이 정보를 조집해가지고 앞으로 공소유지를 할 때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판사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모아놓은 이런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에도 입증됐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현직 판사는 앞선 판결을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리 제시 없이 평가를 달리해서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다. 통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판사는 법무부에 치우친 과도한 해석이 엿보인다. 법무부를 위한 이런 판결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선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가 정용석 재판장입니다. 법무부가 청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3개 가운데 판사 문건,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파괴 등 두 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 판사 문건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년 2월에 공판 대비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조국 사건, 또 삼성이재용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판사들에 대한 판결 이력, 성량증을 분석해 놓은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비해서 판사들이 어떤 성량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검사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이걸 보고 판사 사찰했다 이런 겁니다. 판사 사찰이라고 하면 몰래 들어가서 개인의 비리 이런 걸 말하자면 미행해가지고 적어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언론 보도에 대했던 거, 판결이 나왔던 거 이것까지 적어놨는데 이걸 판사 사찰이라고 해서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기재 내용 중에 특정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판사가 특정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이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특정 정치 성량을 가진 것처럼 언급하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바가 있어서 개인정보 기재는 부적절하다고 이번에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법 연구회, 무슨 법 연구회에 있다고 적어놨는 게 이를 두고 법은 내부에서도 그러면 대형 로폼에서 지금 판사들이 어떤 성량이 있는지가 그걸 다 적어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폼들도 다 위법한 사항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처벌 대상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판사라는 사람은 공인이고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그렇다고 사생활을 해체하는 건 아닙니다. 판결에 관련된 거.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 대응 목적으로 로폼 내에 있는 재판부의 성량을 분석하는 일은 통상적으로 해왔다. 자, 검찰의 문건 작성도 재판의 한 당사자로서의 이런 범주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은 있지만 그와 별도로 이런 범주의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판단하면 외부에서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 일각에서는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일부 판사들의 판결과 활동이 논란을 빚어온 점을 보면 자, 이들 학회 소속의 여부는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어떤 학교 활동을 하고 외부 기구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정보다. 자, 사회적 오해나 성향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극복해야지 저런 식으로 얼음짱 판결을 하면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시부가 개인정보로 본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재판부 소속 판사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재판에 참여하지 못해 그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내용도 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변호사는 판사가 술을 마셔서 그 다음날 공무수행에 지장을 처리하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부분을 개인정보라고 하면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설득력을 갖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정보가 적혀있는 걸 보고 아, 이런 판사는 술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적어놨는데 이걸 보고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래서 판사 사찰이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판사에 대한 정보는 일체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 자, 그래서 이번 문건은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는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서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고 그런 목적으로 기자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자, 위 주장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런 게 지난번에 가처분할 때 판결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절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작년 12월 달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정한중 한국외대교수, 위원장을 하고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 그리고 신성식 대검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참석했는데 당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징계 과정에 개입한 심재철 당시 국장을 포함해서 이용구 차관, 그리고 정한중 교수, 안진 교수 등 4명에 대해서 깊이 신청을 냈습니다. 깊이 신청.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심재철 국장에게만 깊이 신청을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징계위원회는 심국 국장을 제외한 4명이 2차 심의위를 개시했고 또 윤 총장 측은 다시 정 교수와 신부장 검사에 대해서 깊이 신청을 또 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와 신부장 검사는 본인에 대한 깊이 의결에는 퇴장했지만 다른 사람의 깊이 의결에는 또 참여했습니다. 깊이를 하는데 깊이를 받아들일까 말할 건가 하는 거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회 의사결정에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이들 위원 3인의 참여로 각 김피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판결에서는 이게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깊이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신청한 사람이 자신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의결정조수를 맞추려고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결정조수를 갖추지 못해서 무효다 했는데 그 이어서 이번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의결에 출석한 인원수에 포함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가 아니고 의결정조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의사정조수는 그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1심에서 이걸 무시해버렸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깊이를 받은 사람이 또 이 사람이 깊이 받았으니까 이걸 깊이 받은 사람에 대한 심리를 해야 되는가 들어갈 때 깊이를 받은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작년에 재판부 가청문에서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무효다. 이렇게 해서 징계가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거 보고 아주 이번에는 1심 재판을 보니까 상급심에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많다. 절차 판단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1심 판결을 아주 판결한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동수 감찰도 문제없다 이랬는데 그런데 한동수에 너무 관대하게 판결했다는 겁니다. 한동수가 감찰부장입니다. 감찰부장인데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의 감찰위원회 또는 소집위원회를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감찰을 할 때 윤석열 감찰에 대해서 관련 회의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가찰부 신청할 때는 한동수의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징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한 감찰의 위법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감찰 사건 조사 방법 결과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감찰 개시 여부는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반대의 결정. 그래서 알다시피 한동수 감찰부장은 그동안 검찰 내에서 친녀 성장이 강하다 하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거 지금 그동안 쭉 이렇게 조국 관련된 수사나 이런 걸 보면 감찰 개시 관련해서 그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걸 안 해서 절차적으로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한동수의 절차적인 결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만 절차적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규정한 거여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 절차의 문제 그리고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게 이제 판사 사찰이다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지난 해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했대 그 법원들은 다 이게 문제없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다 문제있다고 받아들인 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하고 법무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통상적이지 않다 하는 게 판사들의 견해가 많다고 하니까 이스메스는 이거 바뀔 확률도 매우 많아 보입니다. 이걸 놓고 이걸 놓고 지금 사퇴하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걸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전과 사범에다가 대장동 게이트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당사자야말로 지금 수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버젓이 이런 징계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비판 지적이 판사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